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대표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의 최기형 사업단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 최기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지역전략식품 육성 사업에 따라 2014년 청주지역 50여 친환경 채소 농가가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이 설립되게 되어 5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 올해 5년간 올해까지 진행되어온 사업단체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단장님께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는 갑자기 농민대표로 선정됐다고 해서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화도 오고 행사에서 전화 오고 그래서 받을 때까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남들보다 엄청 열심히 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과연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상은 어떤 부분을 인정받아서 수상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55세인데요. 32살때부터 기념해서 친환경 농업만 여태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그때부터 한 15년간을 친환경 전문 강사로 전국을 뛰어다녔고 제주도부터 DMZ까지 거의 구석구석 아무가 본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술센터부터 지역 네트워크 이런 데부터 많이 다녔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에서 많이 뛰어다녔고요. 그다음에 우리 클러터 사업단이 한 100여 개가 1년에 8개씩 한 12년 쏟아졌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보통은 업체에서만 이 사업을 가져갔는데 유일하게 우리 청주 지역 사업단은 농민들로부터 구성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잘 꾸려져 간다고 이렇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이 청주 지역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로 구성됐어요. 한 50여 명의 농민들이 뜻을 모은 사업단인데 2014년에 설립해서 지금 한 5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동안 좀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도 농민이고요. 전문 지식 없이 이렇게 한 2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이 사업이 좀 위험에 처해져 있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사업단장을 맡아서 이렇게 단 1년 만에 건축까지 다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욕정을 많이 걷었고요. 우리 농업인들 고생 많이 했고 이 구성원들까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데 이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저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먹어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15년도 9월부터 청주지역 학교급식의 업체로 선정돼서 세 군데 센터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학교급식에 200여 학교에 한 62개씩을 한 업체가 맡아서 6개월에 한 번씩 회전을 해가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준비할 것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꾸러미 사업부터 해서 그런 농산물을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충북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준공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또 어떤 거를 하는 기관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름이 말 그대로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잖아요. 우리가 이름은 농산물 클러스트로 바꿨습니다. 농산물 하면 한 100여 가지가 넘는데 기본적으로 채소만 70여 가지 나머지 한 30, 40여 가지가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역 청주를 비롯해서 충북 이런 데 있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생산을 해서 이쪽에서 가공, 유통, 위생시설까지 다 갖춰서 위생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그런 시설을 종합센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제 충북 친환경 채소 클러스터 사업단이 앞으로 가공 유통센터를 운영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좀 많은데요. 요약을 하자면 앞으로 보다 고도화된 품질의 농산물과 농산물을 기초로 하는 식품을 개발하여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 유통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충청북도 전체의 친환경 농산물 산지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라고 올해 충청북도 광역단이 친환경 산지조직화 사업 추진업체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20억을 다시 끌어왔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통합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시스템도 구축하여 충청북도의 친환경 농산물이 전국에서 가장 믿을 만한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 친환경 채소클러스터 사업단의 최기영 사업단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업단에서는 충북 친환경 채소의 고구가 가치를 위해서 특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그린 장바구니 투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딱 들으면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소비자들이 직접 농가 재배 현장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채소를 직접 채취하고 가공센터와 연계된 투어를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의 중요성도 인지시키고 농산물 가공 현장에서 직접 장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홍보와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속성으로 보면 이분들이 좀 많이 다정하시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에 자꾸 확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더 친환경 농산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어디 가면 참여해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분들이 원하시면 어떤 전화나 이런 걸 주시고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청주 시내 한 60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용 친환경 채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이게 아이들의 먹거리만큼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급식용 친환경 채소에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어떤 노력들 기울이고 계시나요? 청주 시내 학교가 약 200여 학교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 청주시에서는 3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3개 센터가 6개월 동안 회전을 하면서 2년 동안 회전을 합니다. 청주 시내 200여 학교를 저희 같은 센터 3군데에서 학기별로 소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위생관리죠. 즉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인데요.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에서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전 임직원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라서 계절적 또는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 올해같이 무더운 날이 지속되는 경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환경 농산물이라 농약 없이 작물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못생기고 작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학교나 학생들, 부모님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공급을 위해 우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급식용 친환경 채소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건가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모든 걸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구 교육청과 같이 해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로코플드 개념이죠.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 누구든지 오셔서 시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다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2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 교육에도 기여를 해오셨는데 사실 20년 동안 지금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괜찮지만 처음에는 어려운 점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처음에 저희 집사람도 직업이 디자이너였고 저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 생활, 큰 도시 생활을 하면서 좀 지병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게 귀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와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제 농업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농업은 매력이 좀 없고 친환경 농업이라는 걸 처음 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라고 해서 처음에는 약재도 없었고 뭐 오로지 손으로 이렇게 벌레도 잡고 이렇게 하는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밥도 못 먹고 살고 그랬는데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요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먹고 살만 합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20년이 걸린 건가요? 네. 한 10년 정도 고생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조금 알려져서 그때부터는 이제 친환경 농업인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사모님께서도 디자이너 생활을 하시다가 농촌에 와서 농사라는 건 처음 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좀 처음에 불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보기보다는 제가 좀 상남자 스타일이라서요. 나는 고향 내려갈 거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말라온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가신다고 하시던가요? 뭐 처음에 와서 좀 저도 3년 동안은 많이 헤맸죠. 내가 농업으로 이렇게 놀러 앉아야 되나 내 청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지나니까 농업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이게 이 농업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끝이 없고 그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새로 오세요? 저는 여기 사업단장 자리나 농가생활동자 대표 자리보다는 우리 농장에서 작물, 식물도 같이 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렇군요. 평온하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친환경 농업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나름의 철학이라든지 좌우명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저는 늘 농업을 하면서 내 밭에 있는 작물을 정말 이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저 작물이 내가 재배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과연 그 대금을 지불하고 그걸 먹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창의력이 끝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술들이라는 게 끝이 없어서 소비자가 이렇게 만족하는 걸 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기보다는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면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좋은 농산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군요.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서 든든하실 것 같은데 이제 막 농업을 시작하는 초보들도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흔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쫓아가는 것보다 돈이 이제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을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은 자기 개발을 해야지만이 저절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도 따라오지 어떤 돈으로 생각하고 농사진다면 그거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고생하겠다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충북 친환경 농산물 가공 유토센터도 준공을 하셨고 내년부터는 사업단의 업무가 굉장히 바빠질 것 같거든요. 내년에 활동 계획 세우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내년부터는 클로서사 사업단이나 자회사 모두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원년이 되죠. 올해 사업단이 끝나니까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 농촌 그리고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뚜벅뚜어 걸어갈 예정입니다. 품질관리 프로그램도 강화하고 농업인들도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저희 사업단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청주시 그리고 도민과 시민,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주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단이대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빠지시면 제일 좋아하는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는 일은 더 하기 힘들어지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1년 산명식을 쉬는 날이 없어요. 새벽에 농장에 가서 단독히 하고 보통 5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보통 자는 것도 11시 이후에 자고 저녁에는 비즈니스 해야죠. 사람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아침에는 일해야 되고 안 피곤하세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물려준 게 튼튼한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20년 동안 열심히 친환경 농업에 종사를 해오셨는데 사업적인 건 계속 여쭤봤으니까 개인적인 꿈도 궁금해요. 어떤 꿈 갖고 계시나요? 아니, 뭐 하고 싶은 거야 많은데 하나하나 풀어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제일 소망하는 꿈이라면? 저는 말씀드렸지만 사업단장을 안 하려고 처음에 한 2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제가 그런 전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전문가도 들여봤지만 다 실패했고요. 결국은 우리 사업이 위험해져서 주인인 제가 대표로 맡아서 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맡아 여기까지 왔고 성공한 사업자로 들 정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뼛속까지 농사꾼이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25년간 친환경 농업에 외길을 걸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농민의 아픔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농장에 있을 때 제일 편하고 식물을 잘하는 모습에 늘 감동하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과 노력으로 출범한 저희 사업단이 잘되게 초석을 닦아놓고 저는 농사꾼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꿈도 농사꾼이라는 말이 많았네요. 네,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뭐 농사꾼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역 농산물 그것도 친환경 농산물, 지역 농업, 지역 농촌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예측자 여러분들이 응원과 관심 많이 위기의 지역 농업과 지역 농촌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를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농사꾼들 또 키워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 친환경 최소 클러스터 사업단의 최기영 사업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충북 친환경 최소 클러스터 농가들. 지역 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또 바른 먹거리 구현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